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 사실 젠지가 무서웠으면 무서웠지 BLG가 더 무섭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 BLG 경기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좀 탑라이너 위주로 보기 때문에 빈 선수가 되게 이번 월즈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지전 준비하면서는 되게 원래보다도 더 할만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선수단 부디 자체도 굉장히 좋고 저희가 지금 현재 패치에 되게 좋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사실 오늘도 저번에 TS전도 그렇고 오늘도 뭔가 딱히 탈락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크게 걱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결승전 이제 또 나라가 또 바뀌는데 비행기도 타고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펌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컨디션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지 상대로 올해 이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압박을 받는 건 없었던 것 같고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4세트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저희가 정말 많이 굴려놓고 골드 쪽으로 차이 많이 내놓고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한타를 정말 잘 해내더라고요 같은 선수들이 그 상황에서 정말 저력 있고 잘하는 팀이라는 걸 또 느꼈던 것 같고 근데 또 게임이 그렇게 반반이 됐을 때 저희가 기회를 또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팀이 월즈를 이제 진출하고 나서부터 기적적으로 진출하고 나서부터 되게 열심히 준비해왔고 또 여기 와서 또 정말 선수들 다 감독, 코치님들 다 너무 많이 노력하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물론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롤드컵 때 되면 더 강해지는 거는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또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우승을 했던 것도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할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저희가 사실 저번 시즌, 저번 연도도 그렇고 이번 연도도 리그에서는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중요할 때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것도 진짜로 이루어낸다는 게 정말 더 큰 업적일 것 같아서 그런 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마시 선수 무대 인터뷰에서 먹은 대왕 크루아상 드실 기회가 있었나요? 어... 아니요. 존재를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는 그는 못 봤죠 다 먹었나 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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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입니다 그냥 웃겨요 일단 가장 비슷한 거는 작년에는 4강에서 징동이죠 올해는 젠지가 사실 되게 포스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팀들을 이렇게 3대1 똑같은 스코어를 이겼다는 게 가장 유사한 걸로 저는 느껴지고요 정말 제가 처음 롤드컵 결승에 진출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이런 무대에 또 밟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앞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3년째 이렇게 대회 뛰고 나서는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하늘 입장에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팀원들 덕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으니만큼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또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할 것 같습니다